6일 한국전력공사는 자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브랜드인 캐코플러그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 출시에 앞서 스마트폰 전기차 충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스마트폰 앱을 아이폰에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한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을 통해 전국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와 실시간 충전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결제 기능도 새롭게 적용돼 회원카드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한전은 캐코플러그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한전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이용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앱 캐코플러그를 다운로드한 후 QR코드 결제를 통해 한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 고객이 보유 중인 포인트는 QR코드 결제를 통해 한전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